어... 벤츠인데? 화장실 봤나? 화장실 들어가 봐봐. 표정 좀 좋게 해. 이빨 좀 더 보이고. 어, 부스탈리는 거 아니야? 그냥 가려고 그러냐? 지금 우리 잡혀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붙잡히는 거 아니야? 역시 짝퉁이 나라. 지금 문 안 열리는 거 같은데 뒷문? 80년대, 90년대 약간 모텔... 일단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다. 팜플렛 좀 받아가는 척 가면 안 되나? 아... 시트지 다 돌춘돼 이거. 일단 주소 치고 가보면 되겠지. 재미삼아, 드라이브 삼아. 네, 네. 근데 커피를 내가 오늘 안 마셨잖아. 응. 믹스커피는 아까 마셨거든. 믹스커피 마실거지 오빠? 어, 커피가 좀 돼. 믹스커피 마실거지 오빠? 믹스커피 마실거지 오빠? 핸집하기 행정이 아니야. 지금 마시면 잘 수 있나 오빠? 뭐 어쩝니까. 4시 인데요. 그 테슬라 저게 아까 유튜브 봤는데 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왜? 배터리 말고도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캠핑카 보러 가는데. 응. 칠만이야. 우리나라도 이거 1,250? 1,300이면 어떡할까요? 진짜 좋아. 완전 빵차처럼 딱 돼가지고. 좋아 막. 침대 있고 화장실 있고 막. 오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칠만이야 아니면. 그거 언제 타요? 평일날 이틀을 타면 되지. 평일? 응. 회사를 그만두는 거지. 캠핑카 타고. 이제 중국 대륙을 달리는 거지. 티베트를 가고. 중국의 사막을 달리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없을까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어. 진짜 스트레스 밖에 안해. 뭐가 스트레스가 더 받아. 아니 대자연을 막 만끽하면서. 아니 저한집에 저한침대도. 저한집에 저한침대도. 저한집에 저한침대도. 일단 가보자. 내가 또 더 신나서 또 사사만 나게 칠 수 있어. 항상. 그랬잖아. 한국. 신용카드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그냥 뭐. 장기 24개월 할부 끊어버리게. 아.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 아. 이거 캠핑카. 뭐야. 와. 탱크여. 뭐지? 와. 처음 봤어요. 저 차는. 이게 무슨. 그거야 지금. 개시야 개시. 아. 캠핑카를 사야된다는 개시야. 전쟁할 때 쓰는 차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일때.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때. 그럴 때 저거 타고 도망갈 수 있는거지. 언제 나왔나?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핵전쟁이 났어. 났을때 이제. 그게 전부다. 사람들이 좀비로 변할거하잖아. 그럴 때. 이제. 이런것도 캠핑카를 사야돼. 그렇지. 이런거 다 개시야 하는거지. 와. 그 날씨. 날씨 입었어? 이 추운. 이 추운 겨울에. 운동을 했나 봐. 큰일 났어. 강아지가 같이 다닐라 하네. 형님. 저기가. 차들 좀 갈고. 여기도 봐봐. 차. 캠핑카. 아 여기 캠핑카다. 저거 놨어? 네. 진짜? 네.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는거야. 좋네. 좋아. 좋은데. 저거는. 이거는 벤츠 아니거든. 우리는 약간. 우리는 약간. 디젤이래요. 디젤? 어 디젤 좋지. 우리는 약간. 이런거 빵. 싼거 사면 되잖아. 싼거. 싼거. 아. 아. 내가 보면 안갈거야. 안간다고? 고마워. 혼자 갈게. 혼자 갈게. 이런거는 좋다거든. 이건 무슨 브랜드야? 몰라. 이건 뭐지? 여기가. 여기가. 어. 아. 나 이런게 좋아. 이런건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춥고다닐 때. 이런게 안 춥고다닐다고요? 그래? 응. 뭐 의미 있을때. 캠핑카는 없는거? 저 몇개인가 봐. 좀 들어가서 물어봐야되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캠핑카구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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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인데? 예예. 이게. 이게. 이거. 제작이라서. 원하는. 큰 힘이 있으면. 네. 제작 가능하대요. 그렇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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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만데? 200,000. 이거. 368,000. 368,000. 368,000. 다해서? 이거. 차랑 다해서? 응. 다해서. 2.8,000. 2.8,000. 어. 그래? 그럼 차가 벤츠인거야? 예. 벤츠 맞으세요. 벤츠 아니야. 벤츠 아니야. à. 벤츠가 handle 걸 하 É요. 아씨가 부처에. 정말 안 되는데요 네. recher 저희도 아직 사용하는奔驰의 스프린터 사실과 우리의 시장은 일模一樣 음... 그런데 발전기에는 안은奔驰? 네, 발전기에는 하지만 위柴의 발전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위柴은 일반적으로 생산 산업용 산업용으로 발전기 그래서 동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발전기에는 발전기에는 10km 정도 이 발전기에는 진짜 어렵다 이건 차가 작지 작은 봉구차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차는 엄청 이게 벤츠에서 이거 하려다가 여러가지 규격이 안 맞아서 벤츠에서 엔진만 벤츠 엔진만 주고 이 브랜드에 옮겼대 그래서 이 근형이나 이 차 틀 이런건 뼈대는 벤츠거래 엔진 벤츠가 아니랴 가자 아니 화장실 봤나? 화장실 들어가봐봐 오늘 없대 아아 아아 집배가 위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노래 방도 있대요 컬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뒤로 또 사진 침대 영어 소파가 있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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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 뒷부분 아아 제가 선택한 거에요 이것은 앞쪽은 주차차차 그리고 그리고 두 개 항목座椅 아 아 역시 역시 그리고 이 가격은 충분히 그리고 이 가격은 더 좋아 이렇게 좀 더 더 좋습니다 가격이 다른데 36.2개인가 8개인가 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가다가 중국 대륙을 달리다가 누가 히치하이킹하면 이게 뒤에 두 명을 더 태울 수 있는거지 그지? 로터야 와 이거 타고 여행가고 싶다 차는 이거밖에 없네 아 그렇게 했구나 이게 무슨 브랜드지? 아무튼 근데 벤츠랑 뭐 이렇게 다 아 이거 이렇게 침대가 되고 이거 깔끔하다 그지 이건 네가 좀 약간 마음이 와 닿겠는데 그나마 아 그러니까 침대가 되고 와 이건 수동이다 와 내가 좋아하는 수동 와 이건 2층 침대? 오 와 이렇게 서로 싸우면 둘이 따로 잘 수도 있고 근데 난 평소에는 우리 같이 못 잤다 아니 여기서 같이 자는거지 오빠가 갖고 있어 어 뭐 아무튼 괜찮네 어 진짜 막말로 4명이셔도 잘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이거 안 떨어지나 떨어질 것 같은데 음 괜찮다 그지 자전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네 이거 샤워 커튼이 있어가지고 샤워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캠핑할때 머리를 단발로 해야겠다 그렇지 삭발해 그냥 하하하 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좋은데요 응 좋다 근데 이거 좋아 근데 퀄리티는 좀 떨어지네 와 이거 이거 봐봐 현지씨 이거 보면 둘이 같이 탈 수 있는 옆에 옆에 타면 꼭 옆에 앉아서 가는거야 그지 그리고 요렇게 올 수도 있어 퀄리티는 많이 떨어진다 이게 시트지 다 붙여 아유 머리 부딪히는 것도 조심해 이런 공조기도 있고 그냥 한 십몇만원 정도 짜리 차를 사서 그냥 우리가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화장실 이런걸 어떻게 팔 수 있어 너무 없어 보이면 안되니까 약간 저런거 있냐고 물어보면 쪽팔리겠지 안되겠지 그냥 가자고 그냥 가자고 여기도 있는거 그냥 약간 괜찮은데 우리는 이거 안살건데 궁금한듯이 하면서 그때 그 동생이 7만원 얘기했단 말이야 전기차다 그지 네 아 근데 별로다 그지 그냥 그냥 오빠 한국에서 타고 한국에서 돌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게 낫지않아 음 그래 그래 저 문 닫아야는데 한번에 꽈면 팝 하나 더 있대요 하나 더 보자 너무 이렇게 너무 좋은 표정 좀 좋게 해 마음에 드는 이빨 좀 더 보이고 아 아 옥수수 탈리는거 아니야 아 그냥 갈려 그냥 갈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 아 아 지금 우리 잡혀서 못 가는거 아니야 아 아 진짜 큰일났다 이거 붙잡히는거 아니야 아 아 지금 이야 우리 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지금 지금 와 이거 무광이다 이거 괜찮네 이거 봐봐 여기가 완전 테이블이 돼가지고 여기 층대도 넓어요 그래 음 근데 이건 벤츠네 어 저스 벤츠네 아 어 아 그 그냥 아 마크만 마크만 다른네 음 음 음 음 역시 짝퉁의 나라 지금 문 안 열리는거 같은데 뒷문 이 안에 누가 있는거 아니겠지 포탑 포티 지금 뒷문 안열리지 침대 너무 넓고 어 근데 이거 진짜 안좋아 아 이거 아 이거 뭐 진짜 안좋아 아 침대 밑에 다 상호를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칼판인가봐요 아 아 이거 너무 좀 뭔가 약간 80년대 90년대 약간 모텔 모텔 약간 등인거 같아 아니 영화에서 이런식으로 공도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그렇지 전기가 다 돌출되어 있고 전기 손가락 튀길 수도 있겠다 그치 역시 바닥도 그렇고 등이 고정이 다 그래 괜찮아 이건 썬텐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돼있겠지 응 하면 되지 썬텐 아 진짜 어떻게 얘기하고 가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가지 아 일단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다 팜플렛 좀 받아가는 척하면 안되나 되지 팜플렛라도 좀 받아가는 척하고 그냥 가격표나 이것도 시트지 장판 시트지 장판 시트지 장판 왜 하는거 집처럼 구하려고 하는거에요 아 시트지 다 돌출되어 있고 이게 키와다 꺼내야 수업이 없나요? 수업이 없나요? 어 없으면 그냥 네 아 위챗을 따려고 하네 네 전자 전기 그거를 보내주게 오케이 그럼 위챗을 하나 따자 내 연락처가 아니니까 내꺼? 어 시트지 고수네 완전히 이쁜여다 추가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돈은 왜 돈 주라고 벌써? 아니아니 돈 말고 내가 어떻게 한건데 응 추가 응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아 배우는데 지금 등에서 땀이 난다 도망가자 이리로다 어 이 좀 잡아줘 예 너무 사고싶을까봐 걱정했는데 내가 사서 그냥 그냥 만드는게 나을 것 같아 응 가서 그냥 솔직히 그것만 나오면 돼 그래 지금 여기서 시동 꺼지면 큰일난다 응 우리가 완전 개털인거 다 퇴근 이렇게 ㅋㅋㅋㅋㅋ 저기 좀 보여주고요 하늘 본다는 거 빙수같은 거 하나 땀났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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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또 전기차 이렇게 전기차 일단 뒤에 선 사람이 잘못한거야 근데 다 전기차가 다 전기차가 남다네 그렇지 다 전기차가 남다네 LA에 빙수같은거 LA에 빙수같은거 LA에 빙수같은거 안파나 그래 남자야 아 옛날에 없어서 우리 저번에 쉐이크 먹었었어요 그치 또 새겨서 근데 그게 또 큰둥인데 그럼 어떡할거야 근데 이 시간에 커피는 안돼 근데 커피는 안돼 잠 먹잖아 바쁜데 껌딱지 있잖아요 SNJS 응 그것도 러시아로 갔던데 왜? 자기 엄마차 걸고 갔는데 왜 갔대야? 러시아 해외 유튜버니까 러시아 여행간다고 갔는데 어 엄마차 엄차 왜 엄 엄차 자꾸 그럼 근본없나 애들이 갈래 진짜 하지마